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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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여기예요? 여기 앉으면 돼요 어디예요 여기예요? 저 눈두덩이 어때요 지금 약간 부었죠 어디예요? 어때요? 눈두덩이가 부어서 큰일 났네 ㄹㅇ ㄹㅇ 이게 눈두덩이가 부으면 안 되는데 잘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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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ㄹ ㄹ 편하게 뜯어 쉬면 돼 절대 변하지 않을 나의 정원에 혹시 몰랐다 얘기할게 그냥 막 들어와도 돼 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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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게 낮이든 아님 밤이든 언제라도 찾아올게 전 덥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못 뽐냈더라고요. 왜 햇빛 때문에 그런가? 인사조차 가을로 섞이지 못하는 것 같고 홀로 뭘 해도 홀로 라 느끼고 갈 건 없다 느껴질 때 잘 못하는 것 같고 아 근데 잡고 싶은데 샤오를 나오는 곳은 여기, 여기, 여기 화이트야 여기, 화이트야 여기, 화이트야 네? 역시 오늘 미래장님 앉아있는 그대로 굳어버린다 해도 웃을 수 있어 책 한 권이면 흠 막창이라고 해도 눈을 뗄 수가 없어 오히려 좋아 나만 보게 돼 여러분, 여기 지금 제가 포천에 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라반 안에 또 이렇게 있고요 오늘 콘서트 때 필요한 그런 사진들, 영상들 이런 것도 찍으러 또 하고 아,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비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하고 막 덥고 근데 또 비와서 촬영 또 막 나가서 찍는데 비 오니까 다시 철수했다가 지금 완전 난리통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또 이 좋은, 또 재밌는 콘서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들 약간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약간 다들 덥고 습한데 지금 할 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약간 지금 정신 나가 있는 상태인데 파이팅 해서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하고 덥고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이 찝찝함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서 한번 오늘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항상 뭐 데뷔 초부터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 나왔던 게 진우 형이 비를 몰고 다니느냐 아니면 정세훈이가 비를 몰고 다니느냐 했는데 지금도 진우 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저로 이게 좁혀진 것 같네요 오늘 이후로 제가 뭔가 이렇게 비의 느낌 근데 저는 비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것 같네요 네 비 오는 날 좋죠 뭐 그 감성이 있어요 저는 이만 나가서 뛰어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비하인드 아니야 좋아 나아 이 Qualcomm 나아 이 별의로 나아 여기 좀 봐 여기야 이 두손 번쩍 들고 있어 딱 한 번쯤은 보닐 척이라도 해주라 네 맘을 모르는 나는 참 바보야 내 맘을 모르는 너도 참 바보 아니 단언 최고 환자든 어디든 좋으니까 널 부르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자두랑 첸이랑 샤니 머스캣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먹어요 과일은 전 무조건 좋은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좋은 친구지만 과일에는 또 엄청난 당분이 있어가지고 조심히 먹어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한 과일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서 토마토 좋아해요 토마토 맞아요 모든 적당해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첸이 너무 먹고 싶은데 뭐야 이 징도 샤니 머스캣은 좀 드세요 그래서 캠핑 왔으니까 캠핑 느낌 해가지고 여기다 좀 이렇게 도와 드릴까요? 샤니 머스캣 샤니 머스캣 승우 형 샤드 좀 드실래요? 샤드 좀 드실래요? 샤드 승우 형 아니면 혹시 체리 드실래요? 형 다음에 드세요 아니면 살짝 이따 비 또 내리면은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그때 드릴게요 어? 아니면 혹시 체리의 샤니 머스캣 향 약간 나는 거 괜찮아요? 샤니 머스캣은 샤니 머스캣 향 나도 괜찮지 않을까요? 이렇게 지금 성형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샤니 머스캣 にいろん クリーム m tenha 아 불은 되게 빨리 움직인다고 I know I'm lonely 내게 있어 중요한 가치가 다를 뿐이야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포천에서 우리 또 콘서트 준비 아월가든 열심히 해봤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비에 굴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해냈습니다 비가 또 근데 촬영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딱 그치고 그래서 그친 그 틈을 이용해서 찍기도 하고 다시 와서 또 중단되고 이런 정말 혼란의 녀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웃음은 피어난다 라는 이야기 정세훈이 했거든요 그 마일리툼이 있듯이 아주 뭐 혼란스러웠지만 잘 끝났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좋은 추억을 쌓았지만 다수에게 좋은 추억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즐겁게 잘 마무리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저는 이만 보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때 봅시다 여러분 안녕 음 이 그림을 찍으니 응 이 그림은 조금 기억나 plaint 이 그림은 좀 더 늦g